지난 5월 7일 주 홍콩 한국문화원에서 피아니스트 한윤희 독주회가 열렸습니다. 이번 연주회는 한국의 우수한 클래식 음악 연주자를 홍콩 문화예술계에 소개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홍콩 내 대규모 프랑스 문화예술축제인 르프렌치 메이와의 첫 번째 연계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습니다. 공연 당일 갑작스러운 폭우에도 불구하고 50여 명이 공연을 관람하며 주 홍콩 한국문화원의 문화활동과 연주자에 대한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. 공연 당일 매우 적용되었습니다. ic9him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